드디어 소리꾼 개봉일을 7월 1일로 확장하셨습니다! 7월 달력에 동그라미 하고 오셨죠? 소리꾼 언제 개봉한다고요?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영화인데요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의 꼰마를 가진 단양 쑥부쟁이 쑥부쟁이 탄생화인 7월 1일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야기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읊는 학규 정말 너무너무 멋있죠? 우리 영화 소리꾼이 이렇게 멋있는 백석 시인님의 생일날 7월 1일 개봉합니다! 소리꾼은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영화입니다 새로운 영향입니다 소리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이야기 우측 통행이 좌측 통행이 좌측 통행이 뭐야? 좌측 통행이 우측 통행으로 바뀐 역사적인 날 바로 7월 1일 소리끈이 개봉하는 날입니다 알 수! 7월 1일 소리끈 개봉 잊지 않으셨죠? 다 함께 극장에서 만나요! 알 수! 왜? 알 수 영상이 웃고antically cannot forget 3 phone MATT